잡사 모베잉 이로 감사를 보네 좋은 아침이야 야 오늘 좀 근데 알트들도 좀 움직이긴 했나요? 비트가 노잼이긴 한데 아 근데 이거를 또 근데 알트로 가기에는 어차피 매물을 다 못 잡아가지고 아니면 형님들 이더, 리플, 비트를 세 가지를 나눠서 잡을까? 15년이 모든 코인에 잡고 묻혀서 폭락시키라고 미친년이 생태계 파괴하려고 하냐 비트만으로도 부족하냐? 내가 타나에서 형님들 무조건 떨어진다는 고장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숏잡을까 생각 중인데 야 일단 이거 좀 입점 좀 할게요 그냥 마무리하자 아 이거 다 손절 칠게요 일단 단보고 오늘 3500 시작인데 또 4000 마무리로 가십시다 하루에 500만 원씩만 벌어도 1년이면 얼마야 아 근데 아파트는 형님들 매물이 안 잡혀요 난 솔직히 할 거면은 비트, 이더, 리플 이거 3개 중에 하나 해야 돼 아 그래? 카피트레이딩은 굳이 안 하더라도 물량을 7000개밖에 못 잡는다던데 아파트를? 야 아파트 엑시 비트 풀숏 때려볼까? 그냥 3개다? 3개다 잡아버릴까? 야 오늘 풀숏이야 시발 야 일단 아파트 4000개 잡고 다른 거 쇼핑 갑니다 시발 새끼들 오늘 뒤졌어 야 오늘 좀 쇼핑 갈게요 야 엑시 그냥 시원하게 2만 개 그냥 질러버려 인정? 야 오늘 쇼핑 가 시발 그냥 엑시 시원하게 2만 개 그냥 시작 가루 다 긁어버려 시발 야 비트까지 시발 15개 그냥 잡아버려 야 시발 오늘 3개 다 잡을게 야 형님들 오늘 잡고 풀숏 때립니다 비트 아파트 엑시 개새끼 너 오늘 뒤졌어 아니 시발 저기요 아니 야 시발 뭐야 장변동 X도 없다 갑자기 시발 내가 슛 잡으니까 다 올라가 아 근데 시발 형님들 근데 솔직히 오늘 장변동 X나 없잖아 여기서 못 올라요 여기가 마지노선이야 아니 시발 한 번을 못 올라가는게 어떻게 내가 지금 4일동안 롱을 잡았을때는 시발 야 잠깐만요 나 이거 진짜 엑시가 X 될 거 같은데? 아니 엑시 딸랑 이만큼 올라왔는데 마이너스 150이야 아니 형님들 가만히 두면 돈 따는걸 왜 스위칭해서 돈 잃고있냐 이러시던데 야 이 씹새끼야 내가 이렇게 오를 줄 알았으면 롱을 나도 추메 했겠지 씹을 해야 결과보고 좀 그만 좀 말해라 어? 떨어질 거 같으니까 숏 잡은 거 아니야 야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나스닥전에 이렇게 오른다는거는 나스닥 후에 X나 떨굴게 많다는거야 오히려 좋아 좋게 생각해 좋게 생각해 짝구야 쇼타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윗골이야 10시 반에 오르는건 오히려 좋아 더 많이 떨어트렸어요 어차피 이거 다 말아내려 장담합니다 무조건 다 말아내려요 나스닥전에 이렇게 오른다는거는 나스닥 후에 X나 떨굴게 많다는거야 오히려 좋아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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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9.5는 안돼 오빠 거긴 안돼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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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메테 아 야메테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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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기서 다시 바로 눌리면 상관없습니다 바로 눌리면 상관없어요 바로 눌리면 오히려 좋아요 아 바로 눌렸죠 바로 눌렸죠 롱키벌레새끼들 희망고문 제대로 했죠 어? 롱키벌레새끼들 근데 또 여기서 더 올라갈거봐 익절 못하죠 빙신같은 새끼들 결국 내 꼴나져 어? 야 롱키벌레새끼들아 빅쇼트 5분 남았다 딱 멘트 좋다 지금에서 팔아라 코인의 1인자 요즘 정권우 실력 존나 좋다 내가 말한다 지금 5분 뒤에 빅쇼트니까 193부터 말했다 24,000단 다 했다 195못 뚫는데 내 개두름이야 2만 못 뚫을거 같지 아니 근데 형님들 죄송한데요 그러면 야 롱충이 새끼들아 19.6K나 한번 뚫어보선가 어차피 너네도 지금 못 올라가 지금 대가리라는 거야 지금 여기서 롱꼬식이 들어간 다음에 애들 롱타면 여기서 올릴거 같지 안올려요 여기서 더 떨어뜨려 야 롱충이 새끼들아 아가리 더 씨부려봐 어? 뭐 20.8K까지 열려있어? 어? 뭐 20.8K까지 열려있어? 야 이 씨발놈아 내 높이 딱 내가 보내줬지 내가 롱만 4일동안 잡은 새끼야 내가 롱을 존다 잘 알아요 지금이 마지막 입절 타이밍이다 진짜로 어? 너네도 나처럼 밑바닥 쇼 찾기 싫으면 지금 입절하고 꺼져라 내가 너네 생각해서 말하는 거야 너네 생각해서 아 이 씨발 아 씨발 짭딱 내린다 하아.. 아 팔아버려.. 아 로우지마 병신년아 아 왜 안팔려 엑시 씨발 야 뭐야 이거 엑시 아니 엑시 팔게요 아니 씨발 엑시 뭔데? 아 씨발 엑시 팠다고요 개새끼야 올라가지 말라고요 아니 야 씨발 뭐야 야 엑시 안팔려요 아니 엑시 씨발 안팔린다니까요 뭐야 이거 야 이거 뭐라는 거야 씨발 뭐야 야 주문 실패 현재 트레이더입니다 현재 복사거래에서 위치를 다시 뭐라는 거야 개새끼야 아 여기서 사더라고 아 오케이 알겠어요 가볼게요 아 말을 씨발 한국말로 또박또박 해줘야지 개새끼야 뭐 어쩌라는 거야 야 25개 춤에 간다 공깃박 40개 야 롱충이 새끼들아 내 평단 건들 수 있으면 건드려봐 아 내꺼 긁고 가줘요 야 씨발 평단 나왔다 지졌다 개새끼들아 오늘 한번 끝장 보자 아 족밥새끼들 잠자는 호랑이에 코털을 건드려 개새끼들이 너네 오늘 사람 잘못 건드렸어 한 시간 뒤 형님들 오늘 단보금도 없어졌고 오늘은 빨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일 단보금 채워서 일찍 보겠습니다 한 시간 뒤 와 씨발 당신이 힘들게 돌아다니지 않고 자리에 앉아서 기다린다면 당신의 스승에 재물이 생겨 어떤 거로 준비하느냐 야 씨발 그냥 롱에 가만히 기다렸으면 먹는 거였는데 씨발 와 내가 씨발 괜히 혼자서 깝친다고 씨발 너 맘무합니다 나는 말 모르냐 맘무가 뭐예요? 빨리 에이다 여러분들 이 새끼 숏으로 에이다 형을 맨징하는 겁니까? 본인들과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야 이 씨발 너나 에이다 200만원 올라왔는데 개새끼야 오늘 씨발 3500만원 시작했는데 2000만원 끌었다 개새끼야 2000만원 끌고 200만원 맨징했던 야 근데 12시 넘어서 아 씨발 야 지금은 산다 씨발 아 족같아서 씨발 아 그래도 숏이 맞지 씨발 롱은 아니야 형님들 다 오늘 요일까지만 하고요 저 이거 숏 잡고 하고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